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의 한상욱입니다. 여기까지 한번 살펴볼 종목은 바로 바로 현대자동차입니다. 코너번호 005380이구요. 현대자동차 영상 제가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저는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설명해 보실까요. 일단 오늘 하루도 다들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시장 브리핑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후에 카카오톡 친구 추가해 주시는 분들께 허브리핑이라고 해가지고 3에서 5분 정도 되는 브리핑을 쭉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와 현재 시장은 어떻고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카카오톡 친구 추가 한번씩 해주신 다음에 공짜로 받아보시고요. 우리 현대차 브리핑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실까요. 일단은 우리가 좀 집중을 해봐야 되는 키워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 현대차라는 기업을 트레이딩을 진행을 하실 때 단타체로 들어오신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타체로 들어오신 분들은 없으실 건데 이 키워드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보자면 일단 수소, 전기 이쪽에 다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것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정부가 수소 선도 국가로서 도약을 해나가기 위해 수소 사용량을 현재 22만 톤 수준에서 30년도, 즉 앞으로 9에서 10년 안에 390만 톤까지 늘린다는 기워드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15배가량 되는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50년도까지는 2700만 톤이기 때문에 거의 한 100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청정수소 비율도 2030년도에서는 50%에서 50년도까지는 100%까지 높여간다는 기획이 나와주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정부가 7일, 7일이죠. 오늘입니다. 이제 국내 최대 규모의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과 수소 경제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은 인천에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수소 경제 성과 그리고 수소 선도 국가 비전에 대한 발표가 좀 나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앞으로의 10년과 30년의 로드맵이 그려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어마어마한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 경제로의 빠른 전환 이런 부분을 위해서는 실증 지원을 통해서 국내 청정수소 생산을 본격화해야 되겠죠. 재생에너지하고 연계한 그린수소 생산을 좀 가속화시키고 국내의 탄소 저장소, 국내의 탄소 저장소를 좀 확보를 해나가면서 이산화탄소가 없는 수소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청정블루수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청정블루수소 생산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키워드죠. 한국이 글로벌 수소 공급망을 주도적으로 구축을 하고 이를 통해서 수소 자금률을 높이며 에너지 안보를 강화를 해간다는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수소에 대해서 지금 입이 아프도록 말씀드리자면 한번씩 보신지는 모르시는 제가 수소 관련돼서 수소가 왜 미래일까 왜 끝판왕일까 이걸 다 정리해드린 영상도 있어요. 제가 수소 공부만 꽤 많이 했었는데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놨거든요. 이것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허벅인젠티비 카카오가 신고 추가하신 다음에 관리팀장님한테 문의 주시면 아마 수소 관련된 이 키워드도 다 공유해 주실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현대차 기술력으로 따져봤을 때 전기차보다 더 각광받는 기술력이 수소예요. 수소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소에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청정수소를 다방면에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가시적인 성과물이 나와줬을 때 K조선 강점을 활용을 하게 되면 암모니아 추진선이나 에카수소 음반선, 조기 상용화도 가능하고 수소 항만을 조성을 해가지고 원활한 해외 수소 도입 기반도 마련이 될 수 있겠죠. 그뿐만 아니라 현대차에 관련된 이슈는 수소차입니다. 수소차 이용자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가시적으로 나와줄 때 언제든 어디서든 전국 충정만을 구축을 해나갈 수 있고 기체수소 대비 경제적입니다. 상당히 경제적이고 안전한 에카수소 인프라주 거점별로 수소배관을 구축을 해나가면서 대규모 청정수소 유통만을 활성화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수소에너지에 대한 집중도가 조금 있어야 돼요. 이런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국내에서도 당연히 그렇겠지만 대외적으로 수소라는 기술력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라가 큰 중국 그리고 미국 이런 곳은 비포정도로도 많고 사실 장거리 운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비행기를 타지 않는 이상 그런데 그럴 경우에 장거리 운행과 무거운 짐을 나를 때 상당히 중요한 기술 중 하나가 수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소에 집중할 필요도 있고 상당히 효율적이면 청정에너지라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에너지 쪽에서는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게임 체인저 느낌이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어요. 원전? 당연히 원전도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수소는요. 수소는 그보다 훨씬 더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모든 일상에서 이런 수소 활용이 적극적으로 확대가 되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최고의 연료전지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현재의 수소차, 초격차를 유지하면서 선박, 건설기계 이런 다양한 모빌리티 쪽으로 수소라는 에너지가 가시적인 흐름을 보여줄 때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차는 충분히 부각을 받아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현재 수소연료전지 발전을 더해서 수소터빈이라고 표현하는 수소터빈, 석탄, 암모니아, 혼소 그리고 수소 발전을 확대해서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을 시키겠죠. 이런 계획 속 안에 수소차도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강, 석유, 화학, 시멘트 이런 산업 분야의 수소 활용이 적극적으로 확대가 되고 탄소중립 공정을 실현을 하게 되면 친환경 산업 보조로 전환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현대차도 수혜를 받아줄 수밖에 없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많은 지주분들 이 정도까지 간단하게 체크를 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사실 발표된 수소선도국가 비전을 수소경제이행 본기획에 남아서 11월부터 제4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한다고 하죠. 결국 이런 키워드가 11월까지 어느 정도 전문적으로 확정이 된 이후에 가시적인 결과물 같은 경우에는 11월날 나와주고 단계적인 인프라 구축을 통해 이런 인프라도 구축이 되면서 만들어지는 게 결국 앞으로의 30년 로드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금들은 무조건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강조하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그럴까요? 이거는 게임 체인저이기도 한데요. 결국 30년 먹거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완성차를 강조하고 강조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주주분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대차 주주분들 깔짝깔짝 단계 등납폭이 열리지 마시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도 조금씩 나가주면서 어느 정도 기간대, 특히 금특과 공매대를 많이 쳤었는데 금융투자에서 쇼커버가 들어와지면 반등 마감해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좋습니다. 오늘 깔끔하게 현대차 영상 이 정도까지 브리핑 해드렸으면 수소라는 키워드가 얼마만큼 현대차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허브긴제TV 카카오톡 친구 추가 한번씩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BTV 천사인데요. 저희가 3분 허브리핑과 제로브리핑은 그냥 부류로 전부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트레이딩 진행을 하시면서 뭔가 도움을 받아보고 싶으실 때 이렇게 허브리핑이나 제로브리핑 보시면 충분히 트레이딩 관점에서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화이팅 하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깔끔하게 현대차 영상 마감하도록 하고요.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는 방식은 HBTV 천사입니다. 친구 추가 아이콘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여기서 아이디로 추가 아이콘 클릭 한번 해주신 다음에 HBTV 천사 검색구에 친구 추가까지 클릭 한번 해주시면 저희 채널 오실 수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수고들 많으셨고요. 완전히 박살나는 시장에서 기술적인 반등 흐름이 나와줬는데 너무나도 다행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깔끔하게 영상 이 정도까지만 진행하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